안녕하세요 네입니다 마이유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지금은 11시 심... 심...사...삼...십분 3분 11시 심...삼...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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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하러 왔을까 오늘은 말짱아 들어왔으니까 프로필 작품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말짱의 프로필 작품입니다 여기 과자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랑 카헬 과자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과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야 한번크 bee 원샷 혹시 저거 좋아하면 편리 좋아하면 집 좋아해 다 좋아하는데 혹시 이런거 좋아해 아 다른거 좋아해 카우는 다른거 좋아해 오오 집 좋아해 나는 다 좋아해 볼까? 저는 보라색 좋아해요 보라색 어떻게 해요? 좋아 이름? S는 16 유 마유 이름 코 코우마 코우마 이거예요 별명? 없어요 마유 그래서 팬분들 메인분들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중학생 때는 코우마짱 코우마짱? 근데 귀엽다 코우마짱 진짜? 코우마짱 코우마짱 귀여워 이거 맞아? 취미 드라마 보기 무슨 드라마 좋아해요? 한국 무서운 거 잘 봐요 아니 싫어 싫다고? 싫어 괜찮아 저 완전 좋아요 나도 좋아하는 음식 다음에 먹기 오 먹기 먹기 많은 거 같아요 진짜 좋아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이거 진짜 많아 제일 제일은 삼겹살 나 똑같네 삼겹살 고기 완전 좋아하거든요 진짜 보쌈 오 오 똑같네? 오 그때 가해 입주하는 시그널도 보쌈 나 보쌈이랑 삼겹살 제일 좋아한다고 했어 보쌈 다음에 같이 시켜먹자 네 시켜먹는 시그넬 그리고 치킨도 너무 좋아 아 치킨 한국 와서 치킨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 네? 맞아요? 진짜요? 그 저 진짜 먹고 싶은데 언니 찍을 수 있는 시그널 엄청 많은데 아 개그 성격 춤 노래 매력 일단 매력은 여기 여기 짱 진짜 짱 짱 성격 좋아요 춤 나쁘지 않아요 노래 노래 나쁘지 않아요 매력은 진짜 여기 게임도 나쁘지 않아요 케이크 케이크 근데 지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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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서 아 봐도 많이 기대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언니 그냥 다 해요 이렇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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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announcements 승rie 완성 markets 우리 어제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시그널 딱 끝나고 계속 얘기하고 휴근하고 얘기하고 여기 와서 다시 얘기했어요 많은 얘기했던 거 같아요 왜? 우리 최강 외국인즈에요 응! 외국인즈 최강! 최강 붙여주세요 그럼 우리 다 외국인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럼 방은 최강 외국인즈 방입니다 그리고 케미 명은 다음에 3명 같이 나오는 시그널 그때 마유언니 정해줄거에요 네!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마유언니의 프로핀도 착송했고 그리고 저희 방이름도 종료했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19날 우리 외국인들 케미 기대해주세요 와! 안녕!